안녕하세요.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침형 인간이 시험에 유리하다. 뭔가 반박 댓글이 엄청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,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수능 쪽에서 수업할 때부터 누누이 정말 제 앞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해온 이야기예요. 저도요, 올빼미형 인간이에요. 저도 어릴 때 사실은 아침에는 거의 이렇게 우리가 왜 까부러진다 그러잖아. 막 기운이 없고 정신이 없고 그랬어. 아침에 아무리 엄마가 일찍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도 그냥 오전에 한 10시까지는 맹탕이었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밤만 되면 반짝반짝 하는 거죠. 그래서 한 3시쯤 지나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 같고 야자 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학생이었어요. 근데 이게 수험에 유리할 리가 없죠. 왜? 모든 시험은 아침에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도 오전에 보는 시험이잖아요. 근데 이제 오후에 시작하는 시험 시간대의 시험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겨울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겠어요. 진짜 팔로우 엠식이나 주제를 잡아가지고 찍는 이유는 그만큼 혼자 공부하시는 특히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활습관이 기상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수업이 몇 시에 시작을 하죠. 네. 9시에 다들 시작을 하고 하프나 뭐 혹은 아니면 제 백일기도나 이런 강좌들은 7시 반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제 백일기도는 7시 25분. 네.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아침형 인간들에게 시험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. 저 밤에 수업하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밤 되면 텐션 막 올라가요.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 기질이니까 밤 되면 기운이 넘쳐.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시험이 오전 시험인걸. 그러면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백일기도 하는 시즌에 몇 시 일어나는지 아세요? 4, 5시 사이에 일어나요. 4, 5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날 수업할 내용 슬라이드 돌려보고 나와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시 전에 이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7시 25분에 여기서 딱 레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멘탈 클리닉 하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시험 볼 거잖아. 왜 이렇게 하겠어? 여러분들이 시험을 7시 반에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를 빨리 깨울수록 빨리 깨울수록 여러분들이 오전에 머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쌩쌩한 상태의 머리가 될 거니까요. 오전에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10시에 일어나고 막 12시부터 해가 중천에 떠야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러면 대부분 몇 시에 자? 2시 막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. 2시에 자면 아침에 머리가 좋을 수가 없지. 그러다가 시험 날 의지를 가지만 갑자기 머리가 좋아질 거 같아? 사실 뇌도 신체 기관 중 하나 아니에요? 정신력으로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야. 우리 앉아서 졸면서 느끼잖아. 자신이 의지가 없어서 조는 거야? 내 뇌가 졸고 내 몸이 조는 거지?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. 맞는 말이야. 하지만 육체도 정신 같이 지배하거든. 나이가 먹을수록 육체의 힘이 세지는 걸 저도 느낀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. 그리고 수험생들의 매일매일은 육체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때 정신이 이겨내줘야 되는데 어떤 날은 초심이 있다 없다. 어떤 날은 의지가 또 있다 없다. 시험장에선 긴장감이랑도 싸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 그냥 내 뇌를 그냥 그 시간엔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최대 출력이 나오게 그냥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6시, 7시 사이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6, 7시 사이에 기상하려면 12시 전에 누워야지. 12시 전에 눕고 그 다음에 이제 6시, 7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7시부터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 준비를 해서 9시, 10시 되면 머리가 그냥 확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저는 암기를 하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봐도요.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암기를 해버릇하면 아침에 문제 푸는 머리가 사실 좀 다른 머리거든요. 공부할 때 사용되는 뇌의 어떤 영역에서 생소한 정보를 보고 이해하고 입력하고 그리고 외우고 이러한 뇌의 영역과 어학 문제풀이처럼 그리고 수학 문풀처럼 알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처리를 하는 능력은 좀 다른 섹션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머리를 오전에 주로 쓰잖아? 그러면 문풀이 갑자기 오전에 잘 될 리가 없어. 그러니 오전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거잖아요. 그럼 오전에 시험 볼 거면 문제풀이 특히나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의 어학과목의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아침부터 오전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 암기하고 읽고 이런 것들을 오후와 야간 쪽으로 빼주시는 게 전략적인 학습이 될 거예요.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팔로엠 찍는 김에 12월 26일부터 100일 기도 할 건데 제가 그게 여러분들이 아침을 지켜드리겠다라는 목표가 되게 크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6, 7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저랑 같이 7시 25분부터 좋은 이야기 5분 하고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7시 50분까지 문제를 푸는 거야. 오 이런 느낌이겠지. 자다가 갑자기 누가 머리끄덩이를 확 잡아가지고 확 끌어낸 다음에 풀어! 이런 느낌일 거야. 처음엔. 근데 이게 처음에나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그러잖아요? 그럼 되게 익숙해져요. 그래서 처음에 막 배글기도 개강하자마자 한 달 정도는 선생님 못 풀겠어요. 너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. 이런 호소가 진짜 많거든요. 근데 2월쯤 되면 할만하다. 그 다음에 3월 되면 아 진짜 자연스럽게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아침에 문풀 훈련하신 분들이 오전에 진짜 좋은 성과 내셨거든요. 그러니 저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을 지키시는 아침형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 팔로엠 이렇게 간단하게 잔소리 끝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! 팔로엠 파이팅!